네, 알바생 연말이예요. 안녕하세요. 알바생 연말이예요. 지금까지 잠자고 일어났네, 알바생이. 알바생이 제일 바쁜 점심시간에 잠자고 있으면 안 되지. 일해야지. 일 안하고. 일해야지. 저번에 내 옆에 오기가 좋습니다. 우리 알바생 연말이 보러 오세요. 응. 됐어? 손도 이쁘다. 손도 봐. 어떡해. 알겠다, 알겠다, 알겠다. 알겠다, 알겠다, 알겠다. 알겠다, 알겠다, 알겠다. 눈이가 거의 호랑이 꽈네. 눈이 한 마리 안 해. 숨기야 내가. 어, 착한 것 같아요. 아이고, 목소리도 이쁘다. 소리도 크게 안 내. 어, 진짜 일짝이네. 그러니까.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한테 기다리고. 응. 근데 문 열면 따라 들어오면. 이제 또. 우리는 샴푸른 씨 있잖아요. 이 시끼가. 응. 호강하네. 아, 그래서 냄새가 좋구나. 아. 옛날 시끼 밖에 없다. 옷도 만들어야겠다. 어우, 진짜. 저번에 어떤. 내 청바지. 아. 내 청바지 다리. 어머,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? 사장님 다리 부분이네. 내 다리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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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태그도 가만히 있네. 청바지 입은 고양이. 하하하. 장화 씨는 고양이가 아니라 청바지 입은 고양이. 지마도 쟤. 지마도 쟤. 야, 야, 야. 데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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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. 데이, 데이, 데이. 우리 진서 데려오면 엄청 좋아하니까. 진짜 가만히 있네. 맞아. 아기도 있어요? 저요? 우리 세명 있어요?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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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셋. 아들 셋.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오지. 셋이나 했어요. 아가쩍구만. 언제 끝이 비법이에요? 네? 아니요. 어떻게 관리를 해요? 그 몸이 되노? 세상에 또 관리 잘하셨어. 네. 지금 일곱, 다섯, 두 살. 아, 세 살이요. 막내가 이제 15개월이오거든요. 10개월이오거든요. 여기 어디있는데? 다 위치한 어린이집 갔어요. 일찍 보냈어요, 막. 요새는 다 진짜 한께만 더 가져왔다. 어머어머, 눈빛 봐. 야, 조금 그릉그릉 하는데. 아, 그릉그릉 하네, 지금. 세초로만 그릉. 아, 그렇죠. 그릉그릉 한 소절이네. 아, 좋아. 얼른 내려와. 자, 우리 발광공모 알바색이 연말이었습니다. 하하하하. 알바지 받았어. 하하하하. 아, 민혁이 어디있어. 알바지 받고 지금 일을 하네가 큰일입니다. 연말이니까. 아니, 시급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시급이 너무 작아. 하하하하